자, 오케이. 자, 먹자. 야, 저 콩이 좀 움직이야.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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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나 하셨다, 안녕하세요. 지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풀그에 또 대단하신 분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영상 보시면 이게 안 오실 법한데 네.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여기만 오면 죽어서 나간다. 약간 이렇게.. 두려워요. 아,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목적에 맞게. 그럼 밥도 주나요? 네? 아, 미안. 일단 오늘은 빼놓을 수 없는 3대 측정. 저는 약간 깨작깨작 중이기 때문에 뺏쩍뺏쩍. 평소에 그럼 3대 운동 해보시긴 하셨나요? 3대가 제가 맞지 않나요? 네. 데드리프트? 네. 그.. 레그 프레스? 아.. 아닌데? 뭐야? 아, 스쿼트! 이거 가슴. 이거예요. 벤치 프레스. 아, 벤치 프레스? 뭐야? 제가 옷 입고 있는 거 불편하실 분들이 있어서 벗고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제가 옷 입으면 네. 어색해 하세요. 아.. 아, 여기가 너 벗방이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네. 스쿼트는 꽉! 네. 접은 상태에서 일어나주시면 되고 팔꿈치를 뒤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상태에서 가슴 들고 발은 한 어깨 넓이 하나의 발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쑥 내려가면 돼요. 내려갈 때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살짝 뒤쪽으로 뒤쪽으로 쭉 그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싶어요. 발로 주면을 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한 두 개만 더 예뻐요. 두 개를 더 하라고요?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네. 벌써 힘든데? 네? 15kg입니다, 15kg. 하이! 15kg! 업! 아, 좋아요. 이제 끝냈어요, 저는. 아니, 아니, 아니.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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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도 신선해, 안 돼. 야, 나 이거 줘야 돼. 여행 안 돼, 여행 안 돼. 여행 안 돼, 여행 안 돼. 여행 안 돼, 여행 안 돼. 네. 팔을 벌어주고 발을 딱 지면에 넣고 뽑은 다음에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고대로 내려가셔서 다 뽑으셔요. 아네.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면 어깨가 다치거든요. 살짝 팔꿈치 안쪽으로 넣어주고 대상 드세요. 다음에서 다운! 업! 아! 아 이거.. 이거 하시고요. 어 잘하시는데? 7 성공! 이런 거로 주는데? 아 이제 20번까요? 20 되겠다. 스쿼트가 25인데 위치가.. 저는 왜냐면 보통 스쿼트를 그래도 좀 더 많이 하시거든요. 아! 스쿼트를 25인데 벤치가 25이면 하트앤도 조금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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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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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이다! 아 25! 3대 벌써 50! 스쿼트가 25인데 벤치가 25다! 아 올라가면 살짝 하측해! 아 다시 하측해! 데드리프트는 두 곳에 발을 최대한 가까이 붙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슴을 마찬가지로 들이고 발을 밀면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발을 엄청 밀어요! 쭉 밀어! 밀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가까이 붙어! 붙여! 붙여! 좋아! 앞에 보고! 아! 들어! 아! 아! 오케이! 내려놓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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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이야! 난 끝이야!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 이제 바로 운동했으니까 네! 이제 먹어야죠! 네! 안 먹으면 또 근손실이 나거든요! 네! 먹어야죠! 바로 한 번 밥 드시러 가실까요? 어! 좀 좀 좀! 네! 가시죠! 안 먹으면 근손실! 근손실! 네! 친구들! 좋아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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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벗어? 네! 저 시선처리를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 저랑 혼자! 그러면 두 분 들어오세요! 오! 괜찮으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지면은 구독자분들께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레깅스! 100장을!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희가 지면 100만 원 상당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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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네! 갈래 뭐야! 오! 아니! 잘 못 먹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왜! 잘 못 먹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왜! 잘 못 먹은 사람이 아니라! 100만 원 달라고! 왜 그래! 저희가 쿠폰 쏘겠습니다! 이거 근데 라면도 그러면 드시는 거예요? 국물! 아! 국물! 근데 우리는 왜 없어요? 저희는 국물 안 먹잖아요! 네요? 저희는 국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뭘! 아! 장난해? 나도 라면 국물 좋아해! 근데 우동한 사람들은 국물 안 먹거든요! 아니! 굳이 여기 장독이 있는데 왜! 아니야! 왜 프로티너를 먹어! 그 소식을 하세요! 장독 치워주세요! 장독 먹으면 사치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 다팩트! 진짜 같이 먹어! 와! 프로티넛 밥이랑 같이 먹는 게 괜찮은 느낌 먹방이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준다고 써야 돼요? 안 싸워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만 좀 발라! 아, 좀 입잖아! 야! 너무 짜! 살려! 맛있게 졌어! 시작! 오케이! 어, 좋아! 잘하면 안 돼! 야, 오케이! 어, 잘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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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거 같은데! 야! 먹방이 좀 먹트리기야! 오케이! 말하고 있어! 와아아아아아 karoust's pra smartest辛苦 가 우와 어이여 어이여 배불러 어 배불러 배불러 Bubbleg damn with you bubblegou 그냥 밥 먹고 nước 그리고 그냥 삼켜 씹을 씹을 잘한다 잘한다 x2 야 좋아 x 4 그 다음에 죽이 또 들어와. 죽이 또 들어와. 탄이랑 같이 들어와. 야 빨리 먹어! 집중하지 마, 여기 집중해. 야 근데 프로틴이 너무 배불러. 내가 많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근데 안 넘어가잖아. 프로틴이. 야 안 돼. 나도 말한다는데. 배고프긴 한데. 너무 빠른데? 안 돼. 됐어, 됐어. 아니야 스포츠 해야 돼. 아 너 체험 안 돼. 너 내일 뛰어야 된다고. 형? 야 야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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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야 배불러. 야 배불러. 배불러. 프로틴이 너무 배불러. 진짜 배불러. 10초 남았습니다. 10초. 야 이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야 야. 잘한다.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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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운동하는 사람이 정신적입니다. 멘탈. 아니 분명히 이때. 이미 이 말이군. 와. 멘탈 썼어. 인정 인정. 어. 지민TV님. 지민승현. 이거. 이거. 아 내가 방심했다. 방심했어. 방심했어. 오. 올 대결은. 지민TV님. 출리. 아악. 아악. 제 약속대로. 이게 제가 졌으니까. 또 이제 구독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네. 레깅스 선물을. 예. 이벤트로 할 테니까.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이걸 남은 거 아까우니까 좀 먹을까요. 저는 배불로 돌아가서 저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도시는 게 쉬운데. 우리는 다섯 명에서 싸웠잖아. 아버지 모르는 줄 알지. 그걸 이제 하신 거예요? 아. 잠시만. 참치하고 여서 가지고 여기. 어릴 때 여기. 이게 떠있어? 지금 쪼류하고 있어. 지금 여기 아카라 형이야? 아카라 형이야? 아카라 형. 멋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 된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다음에 크로스피트 한번. 아 크로스피트야?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